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계양구정 뉴스입니다. 첫 소식입니다. 계양구는 오는 27일 계산체육공원 1원에서 개최하는 전국국악경연대회인 제5회 계양산국악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. 계양산국악제는 2015년 계양정명 800년을 맞이하여 계양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상징하고자 인천의 진산인 계양산과 전통을 나타낼 수 있는 국악을 주제로 만든 축제입니다. 올해의 국악제는 봄철 계양산 자락에 꽃들이 만발하는 시기인 4월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각 유치될 예정이며 국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행사와 더불어 유명한 국악인들이 출연하는 축하공연과 지역 국악인들의 발표회인 국악한마당 등 국악과 관련된 행사를 계산체육공원과 그 일대에서 개최합니다. 계양산을 찾는 많은 등산객과 국민들이 어우러져 우리 가락의 멋들어진 행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어 축제를 찾는 관람객이 유구한 전통예술의 멋을 즐기는 자리를 만들고 계양산 국악제가 계양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